아 이거 참 진짜 이것도 오늘 또 꼽게 이거 아 이거 어떡해 아 이거 안녕하세요 늘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생물버프TV 투여파파 인사드립니다 지난 어느 날 동생 녀석이 회사 앞에서 참게를 봤다는 한마디에 우리 투여머님 매운탕을 위하여 참게를 잡으러 파주로 출발을 해보았습니다 파주부터 시작해 한탄강을 지나 비룡대교까지 허우적대는 초보 아닌 바보의 모습이 느껴지는 참게잡이 낚시영상 구독하고 시작 어디쪽에 있는거야 요 앞에서 봤다고 합니다 일단 야 이거 없는거 같은데 개가 꽃게가 없는거 같은데 이게 끝이야 여기가 어디로 가야돼 이게 뭐가 나와야지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 갈수도 없고 일로 가야돼 가? 가볼까? 어 여기 왠지 여기서는 못봤냐 왠지 여긴 있을거 같은데요 한번 내려가볼까요 내려가보겠습니다 또 한번 자살포스 요 쪽에는 어 뭐가 있을거 같아 확실히 뭔가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우와 막 들어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시 야 이거 잘못하면 악어 있는거 아냐 이런 늪같은곳은 악어가 있어요 원래 힝힝힝힝 흥 어? 왜왜왜왜 뭔가 잡았어 봤죠 잠깐잠가 이게 바로 어 아아 노자 아이씨 이야 이게 바로 잡았었는데 스펙 아닙니까 저의 이 정도 잠자리 차 하나 갖고도 뜰 차 하나 갖고도 그냥 물고기 막 잡습니다. 저는. 내가 봤을 때는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없는데? 이거 나 사기친 거 아니야? 진짜? 이거 사기쳤네. 지난번에 참게 잡으러 갔다가 실패해가지고 오늘 여기 이렇게 한탄강까지 왔어요. 여기 한탄강이 참게가 정말 많이 나온다고 소문이 나서 왔는데 이거 새끼지인데 이거 뭐 같아? 먹혔어요. 이거 지금. 먹혔어요. 지금 누구한테. 이거 뱀인가? 개구리인가? 하여튼 뭔가 여기 여러 가지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장님 한 분이 강아지 두 마리를 들고 산책을 하고 계셨는데 저쪽 한 150m 내려가면 돌다리가 있다고 하니까 그 돌다리 그쪽 근처에서 한번 제가 열심히 한번 쑤셔보겠습니다. 이걸로. 여기가 돌다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물이 참... 어? 이거 애플 스네일 아니야? 애플 스네일 맞어? 애플 스네일이 있네. 여기 누가? 이거는 버린 것 같은데? 아 애플 스네일이 아니라? 도토리... 도토리나? 하여튼 뭐 그런 거네요. 은행! 아 은행이네. 와 물고기가 엄청 많네. 물고기 한번 그냥 잡아먹을까? 이거 처음에! 이거 보이시죠? 이 정도로 제가 강태국입니다. 오늘 내가 처음 알았네. 이런 실력이 있는 줄. 이거 하나 가지고도 저 그냥 여기서 자연인처럼 살 수 있어요. 와 나 깜짝 놀랐어. 와 근데 어찌됐든 오늘의 주인공은 이 아이들이 아니라 참개입니다. 참개. 참개를 잡아야 되는데 고생을 해서 아 이 말씀드리는 순간 민물새우죠. 두 마리. 야 이거 새우젓도 못 담은 거 먹어요. 이런 애들로. 보시죠! 어찌됐든! 야 이걸로 저는 다 잡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잡을지도 몰라요 지금. 척가빨이 개끄빨이라고 처음에 물고기 한번 많이 잡더만 아 참개가 없어요. 돌 속에 숨어있다 그러던데요. 참개가 이런 돌엔 안 숨어있을 것 같고. 너 참개 잡을 줄은 아냐? 아니 처음 와봤지. 내가 언제 잡아봤겠어. 이런 속에는 숨어있지 않을까? 와... 어? 왜? 이거 뭐야? 어? 참개야? 참개가 아니라 이거 꽁개 다리인데요. 이거 누가 꽁개를 드신 것 같은데? 이거 참개가 아니고? 아 이거 참 진짜 이것도 오늘 또 꽁개 이거. 아 이거 어떡해. 아 이거 꽁개 참개를 잡아야 되는데 꽁개 다리가 나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이 잡으러 왔다. 한 번도 안 잡아보신 분들이 잡으러 온 것처럼 사실 되게 잘 잡습니다. 참개요? 아 진짜? 해봐? 예전처럼? 아 진짜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기 들어가 봐. 어디? 뒤에. 여기? 어? 이거 왠지 있을 것 같아. 이거 뱀 나올 것 같은데? 어? 무서운데 여기? 한번 가볼까? 밑에서 위로? 밑쪽으로. 그러니까 알고 있지 나. 다 알고 있어요. 밑에서 위로 해야 되는 거. 해봐. 아 근데 여기는 좀 늦기가 싫은데. 아 아 씨. 여기 좀 무서운데? 아 눈먼 고개 한 마리 안 잡힙니다 여기는. 분명히 이런 돌무더기 안에 숨어 있을 것 같은데. 개가 원래 굴 파고 들어가잖아. 아 없네. 이거 눈먼 개라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이거. 아 씨. 잘 좀 찾아봐. 그러니까. 아니 진짜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아니 뭐 쉽게 볼 수 있다는데 지금 너무 추워서. 근데 이럴 때 지금 참개를 잡는다고 하니. 아 이게 참개가 있을까요? 어? 돌무지 속에. 어?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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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 저거 뭐야? 어 잠자고 있는 저 두꺼비 두꺼비 두꺼비네.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아 개구리인가 보다. 얘는 보내줘야 돼. 동면 들어간 거라서. 야 그럼 개구리. 남의 집을. 그러니까 여기. 익지 않을까? 개가. 이거 되게 많아. 일로 뚫지. 뚫지. 뭐가? 반대로 반대로 이쪽. 밑에서 위로. 어떻게. 풀 수가 되게 많아. 새우. 새우. 우와. 와 얘 엄청 크네. 아 새우가 많네. 아 새우를 잡는 콘텐츠를 할 걸 그랬어요 여러분. 새우는 정말 잘 잡습니다 제가. 야 이거는 대하 아니야 대하? 거의 대하 수준이에요 얘네들은. 아 이거 엄청 많네. 어딘가에서 지금 꽃게가. 나를 보고. 되게 비웃을 것 같은데. 다시 저쪽으로. 한번 다시 올라가보죠. 어? 이런데 참개가 있지 않나? 이거 참개구멍 아니야 이런거? 어? 이런게 참개구멍 아닌가? 구멍이 있네. 그러니까. 이. 이게 참개구멍 아닌가? 이거 개구멍 아니야 이거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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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